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믹서창을 좀 더 간결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믹서창 하나 열어놨고요. 지금 영상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랑 조금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작업하면서 이미 이것저것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버전에 따라서 큐베이스 13 버전은 이렇게 생겼는데 큐베이스 12 이하 버전은 또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글씨 폰트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 드릴 설명이 큐베이스 13과 큐베이스 12 이하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큐베이스 버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베이스 믹서창을 정리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믹서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라우팅, 프리, 인서트 이런 것들이 쭉 보일 거예요. 사실 이 프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노출이 안 돼 있어서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노출해 놓고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서트, EQ, 스트립, 샌드 등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믹서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활용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인서트와 샌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큐베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이 스트립, 채널 스트립이에요. 그다음에 큐베이스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 EQ 이런 거는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굳이 이렇게 노출시켜 놓을 필요가 없죠. 혹시라도 믹서창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굉장히 길쭉하게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스트립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길다랗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큐베이스 버전에 따라서 이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접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샌드랑 인서트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다 접혀지죠. 그런데 이 항목들을 내가 사용하는 것만 보기 좋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믹서창을 간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큐베이스 믹서창 활용 너무나 많이들 하실 거예요. 꼭 이 부분 알고 여러분들 사용 환경에 맞춰서 편하게 정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디에서 이걸 설정할 수 있냐면 믹서창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큐베이스 12 이하 버전은 여기에 다른 항목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목에서 다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큐베이스 13에는 여기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에 완전히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다 제어하실 수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너무 간단해요. 체크 해제만 하면 되겠죠? 큐베이스 기본 EQ 쓰질 않는다. 나는 믹서창에서 이걸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체크 빼시면 되겠죠? 큐베이스 기본 채널 스트립. 단 한 번도 난 쓴 적이 없다. 앞으로도 영양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을 빼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언젠가는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또 아직 초보여서 큐베이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이펙터들 밖에 없고 추가로 구입해서 또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서드 파티 회사 제품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종 쓸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추가로 어디에서 EQ나 채널 스트립 관련된 이펙터나 등등을 구입해서 인서트나 샌드단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런 외부 이펙터들을 그렇게 불러서 쓰게 된다면 여기 자체 EQ나 자체 스트립은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어져요. 딱 하나. 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쓰게 될 거거든요. 로우컷, 하이컷 같은 거를 여기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출해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출 안 되어 있다고 한 번 말씀드렸어요. 미터브리지 이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믹서창 한번 봐보세요. 미터브리지 없어지셨죠? 밑에 보시면 채널레임 이거는 큐베이스 13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 버전은 이게 없어요. 이 채널레임 뭐냐면 이 믹서창 위에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퀄라이저 커브 없어졌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랩탑 환경이나 작은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믹서창에 뭔가 내용이 많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것저것 체크 해제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보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모니터 크기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미터브리지나 채널레임 등등 여러 가지를 더 노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추가로 프리나 라우팅 등등도 노출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유용한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이 화면 보시고 저랑 똑같이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레이턴시도 저는 유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노출해 놓고 쓰고 있거든요. 노트패드 당연하고요. 이 노트패드에 관련된 것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큐베이스 13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간편해졌는데 큐베이스 12 이하 버전은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두 항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큐베이스 12에서 불러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꼭 큐베이스 12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12 이하 버전들 거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큐베이스 13 버전이 아닌 분들은 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믹서 창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항목이 부족해요. 몇 개 없죠? 노트패드 이런 거 여기 있고요. 채널레이턴시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커브, 채널렉 등등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봤듯이 큐베이스 13에 있던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서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큐베이스 12는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큐베이스 12 이하 버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렉스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셔야 돼요. 여기 삼각형 같은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눌르면은 여기에 항목이 있습니다. 믹서 창에 이렇게 낄따락하게 나와 있는 라우팅, 프리, 인서트, EQ, 샌드 등등의 요 항목들은 여기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하면은 노출이 되고요. 채널 스트림 나왔죠? 체크 해제하면은 없어집니다. 이퀄라이저, 자체 EQ 쓰질 않는다. 해제하면 되겠죠? 프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노출해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체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베이스 12 이하 버전은 이렇게 렉스라고 하는 항목과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 이렇게 두 항목으로 나눠져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믹서 창 화면을 편리하게 보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노출이 되면은 화면이 진짜 답답하고 믹서 창이 굉장히 정신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여러분들 큐베이스 믹서 창을 사용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안 보이게 숨겨주고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지기였습니다.